émaær 미 roy recovery 내가 이번에 앨범.. 2019년 2일 해서 별과 1번aming 못 떠나서 너무 행복하드라고 왜냐면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형 음악 방송을 보는데 pronostiosaying 내 마음이 약간.. 여기 다 죄송해요 니까.. fan들 오면이들 다 오르래요 دم subsidiades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형이 스터브를 끊어줬어? 잘 끊어지는 거야 이거 진짜 누가 세입된다고 사라가 잠시만 슬픈 내로 치면 안 돼요? 아 슬프잖아요 그게 제법 그러니까 잘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터블를 넘어가지고 아멘